인천에서 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 너무 좋아하시는 저의 여성 고객님 사연인데요. 나이는 47세이고 몸무게는 73kg, 키는 163cm입니다. 살이 급격하게 찌셔서 작년 봄 전신관리를 주 1회 하시면서 홈케어 브랜딩 S와 바디오일 500ml 구입해서 바르셨습니다. 업무가 바쁘셔서 5달에 걸쳐서 10회를 하셨는데요. 2달 만에 7kg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바디오일에 브랜딩 S 브랜딩에서 바르고 5개월 동안 10회 관리했으면 정말 오래 관리하셨죠.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제대로 500ml 다 쓰셨으면 그것 때문에 7kg 빠지신 것 같습니다. 브랜딩 S가 치지방을 분해하니까요. 하루 운동은 안 하시고 주 3회 사우나 하시고 바디오일만 열심히 바르셨어요. 그 후로도 쭉 한 달에 2, 3회씩 오시고 계신데 22년 1월 20일 이후로 못 오시다가 4월 7일 날 목요일에 6주 만에 오셨는데요. 생리 2일째나 오시지 말라 했는데도 가볍게 도포만 하고 땀 빼고 싶다고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리 심할 때 관리 안 하잖아요. 근데도 땀 빼고 싶다고 관리해달라고 오셨나 봐요. 하시는 말씀이 생리통이 심했다가 관리받으면서 가볍게 지나갔는데 이번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생리 중에도 오셨어요. 고객님이 스스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분이 이제 고객이 열심히 관리할 때 생리통이 없었는데 관리를 6주 동안 관리를 안 하니까 생리통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카톡으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 고객님이 1,200만 원 티켓팅을 하셨대요. 1,200만 원 수표, 수표가 딱 찍혀가지고 수표가 딱 찍혀서 왔어요. 사실 저는 피부관리샵을 할 때, 벤저롱 스파를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티켓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놔야 고객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꾸준하게 오시거든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관리를 받게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 분이 1,200만 원짜리 티켓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보냅니다. 훌륭하십니다. 돈 많이 모세요. 1,000만 원, 1,200만 원 티켓팅 하신 거예요. 아, 부럽습니다. 부산에서 온 사연인데요. 이별숙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신 할머니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명의 손주, 7살 쌍둥이, 그리고 남동생으로 3살 아이입니다. 전에 제가 교수님께 땀띠 효과에는 아로마 처방 부탁드린 적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기 엄마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땀띠가 심해서 할머니한테 정음이 데리고 병원 갔다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병원 안 가시고 3살 아이를 데리고 아로마로 낫게 할 거다 하시고는 저희 샵에 오셨네요. 교수님 주신 처방으로 반신욕했어요. 애들이 물을 좋아해서 아로마 두 방울 떨어뜨려서 욕주에서 놀았어요. 욕주 안에서 구석구석 스킨십 하면서요. 아이는 관리 받을 때 기분이 짱인데 저는 허리가 불편했어요. 관리할 때 제 자세가 안 좋다 보니 크크크크. 이 말은 아이가 아마 기분이 좋으니까 마사지 받을 때 가만히 암천히 누워있지 않고 막 돌아다녔나 봐요. 배드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이는데 쫓아내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허리가 좀 아프지 않으셨을까. 맞나요? 집에서 아로마 오일을 몸에 받을 때도 기분이 치상이라고 해요. 계속 관리하다 보니 너무 좋아져서 할머니가 샵에 오실 때마다 만남과을 사가지고 오세요. 참고로 아로마 데라피로 관리하시는 할머니는 폐암 6년째 되었네요. 5년째 마지막으로 검사하니 면역력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아토피도 있었는데 아로마로 관리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아기 엄마도 반에서 온 가족이 벤저롱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와우. 멋진 임상이죠. 성장테라피도 하고 또 암투병 중인 할머니 아로마테라피 관리도 하고 온 가족이 아로마테라피로 살고 있는 가족인데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사연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38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더니 밤과 낮이 바뀌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고 낮에 활동하는 패턴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때 마로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재의 식향을 고르니 1번, 2번, 5번, 11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1번은 레몬이고 2번은 레몬글래스고요. 5번은 화이트 칸포이고 11번은 로즈말이에요. 이렇게 1번과 2번을 동시에 선택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너무 우울했는데 이렇게 진단이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협회자님께 물어보니 유자 에센셜 오일을 계속해서 향을 맡으라고 하셨고 잠재의 식향으로 바디 오일을 계속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자를 포함한 브랜딩을 해주셔서 두 종류의 바디 오일을 사용했고 유자 향을 수시로 맡았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바디 오일을 바르고 향을 맡고 잤더니 몽롱해지면서 잠이 잘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해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효과가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향을 맡고 바디 오일을 바른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멀쩡해진 겁니다. 힘이 나서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쩜 이틀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놀라면서 우선 미루어두었던 일상적인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안 정리며 다시 돈을 벌어야 했던 것 다시 해야 했던 공부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니 궁금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건지 궁금해서 벤저롱 전문가 과정을 수강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향을 맡으며 순간적으로 기억을 사라지게 하고 과거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분은 저와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죠.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워지신 것 같고요. 질문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차분해지고 편안해진 걸 제가 느끼겠어요. 건강해진 것, 아름다워지신 것 축하드립니다. 연세가 87세 할머니시고 145 정도 되는 키에 체중이 38kg. 최고가 작은 할머니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급한 걸음으로 비포장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운 돌을 밟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주저앉게 되셨는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 분이시라면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저는 우선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실 것을 권해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뼈가 다친 것 같지 않으니 병원 가시는 걸 거부하신다며 어르신이 지명한 저희 샵으로 보호자의 등이 엎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병원에 안 가겠다고 우리 원장님 샵에 가겠다고 막 우기신 거예요 이 노인이. 그래서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커플실 베드를 붙여서 두 개의 베드를 붙여서 어르신을 눕혀드리고 수수료 자세 변경 가능한 여부를 체크해보니 엎드린 자세 외에는 자세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똑바로 누워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교육 중에 말씀해 주신 모든 통증 아로마 오일 모든 통증에 쓰는 통증 아로마 에센셜 오일 캄포하이, 파인 미들, 사이프레스, 진저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요추를 포인트로 정하고 등 전체에 도포만 할 뿐 그 어떠한 마사지 테크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 테크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오일을 도포만 부드럽게 발라서 흡수만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브랜딩한 에센셜 오일을 하루에 7번 발라드리면서 어르신 드실 식사는 죽을 끓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잤습니다. 그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한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티끌만큼의 변화일지라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째 되는 새벽 잠결에 손을 뻗었는데 어르신이 촉감으로 느껴지지 않아 깜짝 놀라서 화장실 쪽으로 뛰어나갔는데 어르신이 뒷짐을 지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나 이제 걷는 게 가능해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어르신을 부축해하며 수면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날부터는 7분 정도 앉아 계실 수 있다고 하셔서 단신욕을 시작하면서 후면 상하체를 상체는 모든 통증 에센셜 오일 하체는 통증 에센셜 오일을 하이피리쿰 칼렌슐라 선플라워를 브랜딩해서 부드럽게 쓰단듬기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7일째부터는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에 허브볼 관리를 추가했는데요. 누르지 않고 오늘 몇 번 만으로 갖다 데웠습니다. 10일째부터는 머리, 목, 어깨, 팔 관리를 병행했고요. 13일째부터는 발 관리도 하고 20일째부터는 똑바로 누워 있을 수 있어서 전면 복부 관리도 하고 25일째는 얼굴 관리, 가슴 관리, 전신 관리를 했어요. 33일째 일상생활 가능해져서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어르신은 봄에는 머이와 양화, 손수 담그신 된장, 간장을 보내주시고 가을에는 동백씨를 주워 기름을 짜서 보내주셔서 저는 뜻하지 않은 감동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로마 테라피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교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그런데 그랬어요. 33일 동안 관리를 했으면 얼마 받으셨어요? 여쭤봤더니 한 푼도 안 받으셨대요.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